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서명식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소식이 있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외버로스 상무장관도 한국 정부와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며 다음 주쯤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철강 관세 연구면제 협상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모두 다음 주에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발표는 협상의 시안을 제시하며 한국 정부 측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